뒷꽃은 이제 어디야 된다? 아 없어 없어요 와 대박입니다 누군가 벌써 찾아갔나봐요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없어요 어떻게 패스로도 젖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냉정이지 정말 냉정한 곳이죠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안뇽 verte 아 큰 놈이였어요 큰 놈이였어요 어떻게 꼬셔야죠? 큰 놈이였어요 큰 놈이였어요 큰 놈이였어요 큰 놈이였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보일텐데 웬만하면 안보이네. 지금 4m짜리 뜰채 신청이 났어요. 보일텐데 웬만하면 안보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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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로 한번 잡아볼게요. 이건 먼저 잡아봅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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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물미.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. 가서 이버를 내고. 그리고 이제 다시 나는 이쪽이 그래도 좋은 것 같아서 항상 이쪽만 치고 가거든요. 이쪽이 좋아요. 사람 오면 막 장사 치고 막 하더라고요. 한여름에도 딱 여기만 서셔가지고. 그러니까 그 작년에 어떤 분이 영상 올리신 분이 있어요. 그래서 그분 영상 보고서 나도 그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와서 3자 좀 되는 거. 여기 있을 것 같아. 이상하네. 있을 것 같은데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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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sí. Discord. Christopher BD 업체다. protest. 특이 From Haki. 지금 빅뱅은 안먹어요 빅뱅은 안먹으니까 한번 던져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명꽃 명꽃 명꽃입니다 명꽃 탑에 먹었어요 첫 탑 비비비 역시 비비비 명꽃 명꽃입니다 대박입니다 사진찍어야지 빅뱅을 놓치고 여기서 잡은건 아닌데 여기서 잡은건 아닌데 비비비 충과 이거 4.5인치 처음으로 두 번 바이트받았습니다 잡았어요 명꽝 냉정지 명꽝입니다 명꽝에서 다행입니다 명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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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리가 잘 먹나봐요 타 벗도록 잡았어요 하나 다행히 어디갔지 근데 네이처 트루퍼스 하고 미르 컬러버한 고스트 퍼플 칼라입니다 이거 아시죠 그냥 완판 요걸로 오늘 잡아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